자 지금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우리 아홉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키스트거든요 엔터 관련돼서 사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건 지금 8,770원이죠 센데요? 매수가격이 15,890원이십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다행히 비중이 많지 않고 5% 갖고 계셔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괜찮을지? 추가 매수에서 평균 단가를 1만 2천 원대로 낮추면 수익 볼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사전문가님 추가 매수 지금 괴차릴지 평균 단가 1만 2천 원 정도까지 맞춰놓으면 이거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분께서는 방향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종합엔터테인먼트 관련돼 있는 종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SM이라든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SM 같은 종목군들 이게 지금 SM이잖아요 그렇죠? SM이나 이게 SM 그 다음은 JYP엔터 그 다음은 YG엔터 그 다음 하이버 다 좋잖아요 다 좋잖아요 근데 하이버나 지금 YG엔터나 GP엔터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같은 업종 내에서 좀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합엔터에 관련돼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약한 게 SM하고 키스트잖아요 보세요 이거하고 이건 키스트고 여러분 이게 JYP엔터 보세요 사상 신고가 나오잖아요 YG엔터도 보세요 주가 사상 거기가 신고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BTS 보시면 이게 이게 보시면 하이버 같은 것도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이게 나와 있는 키스트는 종합엔터 관련돼 있는 섹터 중에서 좀 약하다 제가 이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을 제가 몇 명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범택시에서 나오는 김희성 씨라고 하는 분 있죠 모범택시 나오면 가장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그죠 이재훈이하고 같이 나오는 나이 드신 분 김희성 씨 그분이 이게 키스트 소속 아니에요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번지수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지수를 못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제가 가져가신다면 이분께서 15,890원에 샀으면 이분께서는 도대체 언제 사신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2021년도에 사셨네요 여기가 지금 주가가 15,000원 간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사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0 21년도에 사셨네요 이거는 가지고요 가지고 한 번 더 앞전 고점이 있죠 여기까지 한 번 더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엔터 쪽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면 기다려 보는 전략입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미 한 2년을 기다렸는데 또 한 몇 개를 기다릴 수 없겠습니까 2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를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여름 정도 한 7 8 정도까지 가져가 보신다면 다시 한 번 앞전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이 8,770원이니까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요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자리가 120일 입행선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20일 입행선이에요 이게 120일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싸게 잡으려면 8,7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하세요 추가하셔가지고 얼마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되냐면 한 12,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추가하세요 10% 추가하면 얼마 정도 한 11,000원 가져가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추가하면 12,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10% 추가하면 얼마까지 11,000원까지 가져가면 거기가 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방향은 같은 방향이 좀 괜찮아요 정확한 분지수가 만약에 100번지인데 한 89번지로 찾아간 거예요 이게 좀 지나면 저는 제대로 찾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 8,700원 정도에서 5%나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